진짜 좆 빠지게 열심히 살아야 돼? 야 씨 뭐 이미 빠졌는데 뭘 또 빠지냐 그때 되면 이미 빠져 있을 거야 인승아 자주 좀 보자 응? 너무 오랜만이지? 연락도 너무 안 된다 뭐 아이 미안해 좀 사정이 있었어 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친구인데 좀 자주 봐야지 않겠니? 그러게 말이다 너 뭐 별일 없지? 나 뭐 이게 뭐가 있어 응 다행이네 아무 일도 없어서 문제지 응 너는 뭐 별일 없고? 그 나는 별일이 좀 있어 응? 일이 있어? 어 좀 일이 있는데 너 내 불알 친구잖아 그렇지 너는 내 편 들어줄 거지? 왜 이렇게 무게를 많이 잡고 그러냐 어? 나는 네 편이지 뭐 너 나 응원해 줄 거지? 응원해 주지 뭐 네가 살인만 저지른 거 아니라면 뭐 내가 다 응원하지 야 남자답게 얘기해 뭐 이렇게 힘을 드려 아이 그래 너한테는 얘기해야 될 거 같아서 응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건데 응 응 남자답게 얘기할게 그래? 나 성전환 수술할 거야 응? 남자답게 성전환 수술하려고 응 야 남자답게 여자가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 내 친구가 마음먹어 왔거든 응원해 줄 거지? 응원을 야 쉽지 않네 이거는 갑자기 불알 친구가 불알을 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응원을 해주냐 야 불알 친구잖아 내가 불알 뗀 거 너 주지 당연히 너 가져 불알 뗀 거 날 줄 필요 없고 우정의 증표로 간직해 줘라 지금도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지금도 쓸데가 없는데 더 있어봐야 뭐 하니? 아이 그냥 뭐 관상용이로라도 그냥 불알 친구인데 야 너 괜찮겠니? 왜? 그거 쉬운 일 아닌 거 알지? 아 힘들어 그거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야 내가 응 뭐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는 응 나도 뭐 그냥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고 응 뭐 돈도 어느 정도 다 계획을 세워놔 이게 4천만 원 든다 그랬거든 4천만 원 정도? 응 근데 내가 지금 뭐 알바도 막 한 두세 개씩 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다달이 적금을 계속 붓고 있어 그럼 이제 금방 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래서 네가 좀 연락이 잘 안 됐구나 그래 나도 다 계획이 있어 의지가 있네 그래도 적금까지 붓고 그럼 그럼 달에 뭐 얼마 붓는데? 10만 원 30년 걸리네 금방 모으지 30년 걸려 엄마 10만 원 모으고 있으면 금방 와 알바 하나 더 하면 돼 야 너 30년 동안 남자로 살고 그때 가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엄마 그 정도 의지갖고는 할 수가 없어 너 진짜 그러다가 X 돼 아이 X을 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어? 나도 좀 X 떼 보자 어? 그게 좋은 의미야? 내가 X 떼는 게 그렇게 싫어? X 떼는 게? 진짜 X 뗄까 봐 그러는 거지 진짜 X 뗄 거야 알았어 알았고 그러니까 네가 돈 좀 빌려줘 하아 참 진짜 어? 야 내가 저기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한 돈 좀 모아가지고 1차 수술은 했어 아 그래? 응 1차 수술은 뭔데? 불알은 뗐지 그게 돼? 돼 뗐어 지금 불알은 불알만 떼는 게 돼? 되지 이 새끼 못 믿네 야 발로 쳐봐 세게 쳐봐 나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차라고? 어 세게 쳐봐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니까 왜 그래? 어? 안 아프대면 아 본능은 남아있지 움찔은 하지 안 찰래 안 차도 되겠어? 어 그럼 앉아 본능은 없어지지가 않네 그러면은 응 지금은 뭐 기둥만 있는 거야? 음 그치 뭐 그냥 손잡이 정도만 있지 응 그냥 저기 오락실 가면 레바 있잖아 응 어 그냥 고것만 하나 남아있어 오락실 조이스틱처럼 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그냥 그냥 멋으로 불안이 없잖아 그럼 지금 응 어때? 기분이나 뭐 느낌이 아 음 다리 꼴 때 좀 편하고 응 어 자전거 탈 때 좀 쓸리는 거 없고 가볍고 자전거 탈 때는 좀 어 자전거 탈 때 눌리는 게 없어서 좀 시원하고 응 그리고 뭐 고음 좀 잘 올라가고 아 그래? 거의 김경호지 지금 응 서무 탁 정도 되지 잘 올라가요? 그리고 뭐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2단 뛰기 같은 거 한 10개 정도 더 하고 평소보다 그냥 가벼워서 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응원해 줄 거지? 야 좋댔네 줘서 아직 안 뗐다니까 떼려고 하는 거라고 난 뗐다 알았어, 내가 응원을 해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지 그리고 내 친구로써 어 내가 뭐 큰 돈은 나도 없는 거 알잖아 그래서 좀 빌려줘 내가 천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아 driven 그 정도 까지는 내 내가 그 정도 까지 친구로처럼 야 causa 우리 풀알 seeing군데 아 좀 더 써 좀 빌려줘 더 빌려줘 아 나도 힘든데 왜 얼마나 더 빌려줘 4천만원 다 달라는 거잖아 빌려달라는 거지 다 빌려달라는 거잖아 아니 그니까 빌려줄 수 있잖아 하아.. 진짜 다 쳐는 힘들어 안돼 아니 아 좀 해줘 왜 안돼 안돼 X가 안 돼 아이 뭘 뭘 또 까 어? 이미 뗄 건데 뗄 건데 그걸 까서 뭐하냐 그 무슨 의미냐 그거를 아 내가 천만 원 내가 최대한 힘 받는 데까지가 천만 원이야 아이 좀 더 빌려줘 아이 그 이상 힘들어 안돼 천만 원? 응 천만 원은 빌려줄 수 있어?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진짜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진짜로 아이 당연하지 나도 진짜 쉽게 빌려준 거 아냐 야 내가 무슨 뭐 떼먹냐 나 야 우리 친구 우정 알았어 뭐 해보지 수술하고 나서도 어 널 위해서라도 내 돈 갚기 위해서라도 너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아 당연하지 진짜 X 빠지게 열심히 살아야 돼 야 씨 뭐 이미 빠졌는데 뭘 또 빠지냐 그때 되면 이미 빠져 있을 거야 알았어 뭘 빠지게 또 그래 내가 알았어 알았어 응 그러면 진짜 X나게 열심히 살아야 돼 다시 나도 문제야 어렵게 뗐는데 그게 다시 어? X 나면은 큰일 나지 알았어 그냥 열심히 살라고 아이 그치 열심히 살 수 있지? 야 난 진짜 고맙다 진짜 알았어 계좌 계좌 줘봐 내가 바로 싸줄게 야 씨 감동이 몰려오네 참만 원은 이게 내가 최대치야 내가 용통할 수 있는 최대치니까 나 진짜 무조건 갚어 진짜로 어 이거 아 이거? 응 오케이 바로 싸줄게 어 고마워 진짜로? 어 친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야 진짜 X 나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? 응 아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야지 아 야 보냈어 확인 뭐 두 번 나눠서 떼면 되지 와 C 야 진짜 고맙다 어? 윤승아 야 진짜 고맙다 야 내가 진짜 고맙다 내가 진짜 수술 잘 해가지고 어? 멋있게 다시 나타날게 내가 옛날부터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었어 알지? 야 진짜 고마워 응? 열심히 살자 야 수술 잘 되면은 나 너한테 고백해도 되냐? 야 돈 다시 보내 왜 야 돈 보내봐 안 되겠다 우리 몇 년 우정이야 우리 17년 됐잖아 17년 그 우정 아니었어 나 사랑이었어 돈 좀 보내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냐? 야 수술이 안 드려 아니 아니 뭐 돈을 보내 다시 보내 내 불화를 보낼게 아니야 어? 돈 보내 아니 뭘 보내 야 왜 난 아니야 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안 돼 이거 어떻게 다시 못 보내냐? 야 빨리 보내봐 줘봐 사실 이것 때문에 나 마음먹은 거야 하지마 보내 다시 보내 야 유치구가 안 되나? 왜 이렇게 단호한 거 보소 이거 취소 안 돼? 계좌 이게? 야 한번 보내면 끝인가? 윤승아 어 장난이야 장난 그렇지? 장난이야 인마 어? 난 그건 힘들어 우린 친구다 고마워 자기 왜 자기야 고마웠어 자기 아니야 자기 고마워 반지 케이스를 어디서 사지? 너랑도 이제 뭐 너랑도 이제 뭐 사실 제약적인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?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모기타인 한번 같이 가자 가자 떼놔 좀 그냥 어? 자기야 자기야 아니니까 자기야 아 반지 케이스를 어디서 사지? 거기다 브라를 넣어줘야 되는데 뚜껑 열면서 다 고백하면 이거 그냥 끝나는데 이거 자기야 자기야